KBS 2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최민환이 해외 공연으로 바쁠 때마다 삼남매를 돌봐주시는 어머니를 향해 뭉클한 진심을 고백한다. 19일 밤 9시 15분에 방송되는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아슈돌 526회는 마음이 말하는 행복편으로 꾸며진다. 20. 이중 최근 국내외 공연 일정으로 분주한 최민환이 모처럼 삼남매와 온전히 시간을 보내게 된 가운데 아이들을 위해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아빠의 마음을 드러내며 재율, 아윤, 아린이 좋아하는 활동으로 꽉 채운 뜻깊은 하루를 갖는다. 21. 이와 함께 최민환과 재율, 아윤, 아린은 어버이날을 맞아 할머니를 위한 이벤트를 준비한다. 최민환과 삼남매 재율, 아윤, 아린은 놀이터에서 돈독한 가족애를 쌓는다. 23. 삼남매와 놀아주던 최민환이 문득 자신의 직업을 묻자 재율은 드럼 전문가잖아. 아빠가 그쪽에서 공연 잘했잖아 라며 해외 투어를 마치고 온 아빠를 향한 자부심을 드러내 최민환을 뿌듯하게 한다. 24. 또한 재율은 다정한 오빠 미를 뽐내기도 하는데 막내 아린이 달리기 시합 중골 등을 해 속상해하자 우리 아린이 1등으로 만들어줄까? 라며 승리욕을 잠시 내려놓으며 1등을 양보한다. 재율은 아윤과 아린이 다투려고 하자 해결 방법까지 제시하며 두 동생을 든든하게 지켜 흐뭇한 미소를 자아낸다. 재율, 아윤, 아린은 고사리 손으로 할머니를 위한 카네이션부터 손편지까지 직접 만들며 정성스레 선물을 준비한다. 또한 삼남매는 카네이션 모양의 의상을 입고 카네이션 삼남매가 되어 사랑하는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라며 애정을 표현해 할머니를 흐뭇하게 만든다. 이때 최민환이 어머니를 향해 진심을 전해 시선을 사로잡는다. 최민환은 해외 공연 갈 때마다 어머니가 삼남매를 케어해 주시고 있다. 쉽지 않다는 걸 알아서 감사하다라며 묵묵히 자신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는 어머니를 향해 쑥스럽지만 진심을 다해 표현하는 것. 이같은 최민환의 진심 어린 고백이 따뜻함을 자아낼 예정이다. 아빠 최민환부터 할머니의 사랑까지 듬뿍 받으며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는 재율, 아윤, 아린의 러블리한 모습이 담길 슈돌은 19일 밤 9시 15분에 방송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